얼마 전까지 권성동시 이전까지 울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울산광역시 시장을 지냈던 판사 출신의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기현 이준석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이 편집자가 헤더를 아주 잘 뽑았습니다 이준석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이것은 지도자의 도리는 물론이고 한 인간이 아이가 아니라면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종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악법이라도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당신 자신의 개인사적인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7월 1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정치인이 이렇게 명확한 그런 태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류가 이렇게 상당히 정리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여기 노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해 오신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선당후사의 각오로 선당후사의 각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만 참 중요한 사자성어죠 선당후사 개인의 사자돈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을 우선한다 공직자로서 입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필요한 덕목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선당후사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는 커녕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고 선거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대법원은 지금 벌써 2년 4개월째 뭉개고 있는 실정이고 뻔히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야당 여당 의원 모두 합쳐가지고 모두 다 침묵하고 함구하고 이거는 선당후사의 정신이 아닌 거죠 오랜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준석 씨에게 올바른 그런 선택을 촉구한 것과 동시에 저는 이 소위 선당후사를 김기현 원내대표 이하 현재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들의 당신들은 선당후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들은 선당후사하고 있는가 사사로운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내놓은 선당후사라는 그런 원칙과 원리에 따르게 되면 참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소위 울산시장 하명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맞았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울산 남구을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됐다는 사실을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4.15 총선 이후에 여러 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 입장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더욱이 1959년생으로 설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선거 남선거가 아니고 자기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담았던 선당후사에 미뤄보게 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앞세워서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공적 이익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 울산 남구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울산 남구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100% 사전투표 조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더불어미당의 박성진 후보는 서남동에서 여러분 플러스 10.6%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을 냈습니다 이것은 나올 수 없는 값이고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0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10.6%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후보가 마이너스 9.9%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혁명당의 박병욱 후보가 마이너스 0.6%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9%하고 마이너스 0.6%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거의 마이너스 10.5%가 나옵니다 거의 A의 차익값과 B의 차익값 더하기 C의 차익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행하는 자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터를 훔쳐 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A이퀄은 P플러스 C값이 나오는 겁니다 전산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6번에 해당하는 수암동 같은 경우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10.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후보의 차익값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국가혁명당 박병욱 후보의 여러분들 차익값이 마이너스 0.4%입니다 정확하게 A값은 B하고 C를 더한 마이너스 값하고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표를 훔쳐 가지고 A 함께 더했고 그 방법은 동레벨이 아니고 동하부에 있는 투표소 레벨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투표소 레벨을 합친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두 6개의 동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중복 투표가 됐던 배추님 사전 투표지나 빳빳한 여러분들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생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한 소위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A equal on P plus C입니다 뭘 했느냐 B, C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A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A의 차이값이 끌은 B 플러스 C의 차이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B, C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A가 도둑질하는 그런 선거를 여러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생산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겁니다 그럼 범인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내부나 외부에 있겠죠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커피제야 전문가가 오늘 방송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하겠다 했더만 바로 급하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몇 초 전에 울산 남구월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분석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뺀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기 힘으로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의 20%인 3031표를 빼가지고 바로 박성진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진 후보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36%의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10%를 뻥튀기 해가지고 46%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선거하고 관련된 건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빠꾸미들인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값입니다 총계는 김기현이 48,930표 박성진이 민주당에 33,561표 양 후보의 차이는 15,369표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울산 남구월의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보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훔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구한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수인 5번을 합쳐가지고 진짜 총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5만 1,961표 미래통합당의 박성진 후보가 3만 530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 울산 남구월 김기현 양 후보 간 격차는 사전투표 증감에 따라서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서 실제로는 2만 1,431표 차이가 나야 되는데 15,360표 차이로 줄어뒀다 그만큼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그 결과는 많은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표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항상 이 소위 선관위 발표 자료와 실제 여러분들 추정치하고 격차가 발생해가지고 표가 남습니다 표가 마이너스 7표를 제거하는 개수 조정 작업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우회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고 밑이 여러분들 조작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설명 들으시겠지만 4.15 총선의 울산 남구월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71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56장의 사전투표장이 없었다 그러면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71장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45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조작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교정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4장을 얻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54장 대신에 45장밖에 없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는 바로 표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류의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4.15 총선 당시에 울산 남구월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례를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고 다 알지만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선관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발표 선거 데이터의 차이값은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크게 벗어납니다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것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10.6, 10.8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율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거는 가짜 사전투표율 빼기 진짜 당일 득표율입니다 수차가 크죠 민주당은 큰 수의 플러스값 미래통합당은 큰 수의 마이너스값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 득표율 빼기 진짜 당일 득표율을 여러분들 빼보면 그 차이값이 오차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소위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수정해가지고 당일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빼기를 해보니까 차이값이 이렇게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도 훔친 겁니다 조작을 수작업을 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4.15 총선 당시인 김기현 울산광역시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원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의 20%를 무조건 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모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총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료반에는 모든 선거 데이터는 다 가짜인 겁니다 2017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입을 다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 갤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는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수행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다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